어선피드가, 근데 포장해야 된다고요? 네! 30분 뒤에 30분 걸려요, 포장. 끝났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불러주셨어요? 제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? 힘을 내세요, 여러분. 한 60개라는 벽이 있어요. 잠깐만, 이거 진짜. 잠깐만, 저는 포장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안 왔다니까요? 빨리 하셨죠? 봉지하셨어요? 했어요? 한번 보자. 뭐야, 댓글이 57개밖에 안 달렸어. 나는 아쉽지만 팬들을 위한 마음 너무 고마워요. 아니, 이렇게 갑자기 점점 너무 멀어요. 뭐예요? 안 오잖아요. 이거 큰일 났다, 진짜. 이거 인스타 라이브로도 해야 되나? 지금? 와, 큰일 났다. 진짜 몇 명 안 오셨으면 어떡하나? 빨리 사인하자, 일단. 사인, 사인. 됐어. 그냥 본다. 막상으로 아름다운 경기였다. 어떻게 하냐? 라이브. 끝!